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콩즈 AMA를 진행하고 있는 이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머리는 알고 있었으나 아 이게 안 올지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네요. 네 오갖고 준비물로 눈물 닦을 손수건 이런 거를 크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AMA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비명소리가 다 들리네. 아 성형님입니까? 네 여러분 처음 말씀은 일단은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고 네 저희가 드디어 네 저희가 아니죠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메타콩즈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네 이 모습을 만들어내게 된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제가 한 개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100번도 넘게 저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9월에는 내가 그만두면 이 싸움이 끝나나? 그러면 내가 그만둘 수 있으면 나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저희 뭐 대주주 아니 대주주는 저희죠. 저희 투자자이신 미래세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임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어떤 어떤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는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메타콩즈 대표님이 되셨죠. 이제 멋쟁이사처럼 저랑 같이 창업하신 나성형 이사님한테도 아 대표를 나성형 이사님이 하시고 저는 멋사 10년 했으니까 좀 셔도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세스도 많이 밟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제가 대표이사로 사인했던 모든 서류를 다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잠을 진짜 못 잤거든요. 제가 9월에 하루 9월에는 하루에 2시간 잔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자면은 사람이 깨는데 이게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온몸에 식은 땀이 뒤덤벅 돼서 깨요. 그리고 그 뒤로 막 대가쁜 숨을 내밀으면서 깨면은 뭐 어떻게 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새벽 2시부터 막 4시까지 그냥 밖에 혼자 걸어 다니고 그리고 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에 74키로 정도 됐었는데 이제 한참 살 빠졌을 때는 65키로까지 빠지더라고요. 그게 단기간에 빠지니까 건강이 진짜 나빠져 가지고 제가 머리에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이게 그냥 뭉터기로 흰머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기라도 되나 라는 생각이 싶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네 그래서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해답이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 나머지는 탈모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사실 이 상황에 해답이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네 저는 해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 100통씩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끌 수도 없고 근데 모르는 번호로 하루에 100통씩 전화가 오고 그리고 길 가다가 기자들이 저를 덮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밖을 못 다니게 돼요. 여러 번 두리번거리게 되고 길 가다가 갑자기 카메라랑 마이크가 들이대면서 이제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사실 제 위치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제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역에서 미팅을 끝나고 나오는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랑 마이크가 등장하더니 심정을 묻는 거는 이게 올바른 취재인가라는 사실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회사에 막 등장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회사에 등장을 해서 그냥 다짜고짜 욕을 하는데 이게 저는 이게 맞는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만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같이 피해를 본 거라서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정말 별벌 비겁한 사건이 많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많은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경영진들 그리고 메타콩즈에서 멋사로 넘어오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정말 PPT 글자가 잘려요. 그러면 이걸 제가 또 배웠으니 이거를 아 그렇네 잘리네 이렇게 제 얼굴을 줄이고 다시 키우면 정말 비겁한 사건이 많았고 그거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희 고통을 느끼신 분들한테 약간 트라우마를 언급하는 것 같아서 다 언급은 못하고요. 그리고 너무도 알고 계신 되게 많은 일들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휴가를 한 번 보낸 지역이 있는데 휴가지에 전화를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휴가지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번호가 한 번으로 오면 차단하면 되잖아요. 한 번으로 오면 다음번으로 또 전화하고 다음번으로 또 전화하고 다음번으로 또 전화해서 다짜고짜 너도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사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 판단에는 메타콩즈의 정상 운영은 그들의 목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얼굴을 키우고 글자를 올려달라고요?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메타콩즈 분들은 이런 따뜻한 순간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제 얼굴을 덕분에 되게 감정적이지 않은 되게 드라이한 피드백이 된 것 같은데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지금 저희가 차단한 전화번호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번호들이 어디서 이렇게 생성된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들의 목표는 저를 못살게 구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초점은 그냥 이 사람들을 못살게 구자. 왜냐하면 그들이 걱정했던 거는 아 이두희가 이러다가 자살을 해가지고 어 프라이빗키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들이 고민하는 게 이두희의 자살이었으면은 아 그러면은 아 이들이 타겟한 것 자체가 아 본인들의 행동 자체가 이 사람을 자살로 몰고 있구나라는 것도 본인들이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아 이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게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다 티를 내는 것 자체가 같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네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방에 박혀 있었죠. 그래서 네 저는 맞습니다. 이걸 한 개인이 버칠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누구를 안치더라도 못 버텨요. 이걸 다수가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한 개인을 푸시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게 있잖아요. 그 뭐지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혐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그냥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범죄자가 해도 돼요. 지금도 아마 그 키워드 검색하면 몇 개 나올 텐데 이 사람이 운영하다가 구속이 돼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예 범죄자 프로세스를 봤는데 이게 저는 한 개인이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버틴 게 신기해요. 그런데 저희는 버텼습니다. 이거를 버텨냈고 저는 버텨냈고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니까 버티고 승리를 했지 저 혼자 했으면 아마 9월에 진작에 드랍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홀더 분들의 큰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더 주실래요? 네. 저와 같은 아 여기 물이 있구나 물을 눈앞에 두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멍청한 네. 이제 탄원인 분들한테 어떠한 또 협박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름은 가렸고 주소 연락처 당연히 갈랐죠. 네. 이 탄원서가 사실 저희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일을 진행하는 여기 직원분들 그리고 경영진 분들 회사로 도착하는 탄원서 하나씩 하나씩 볼 때마다 네. 진짜 많은 힘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홀더챗에서도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셨지만 본인의 이름을 담아서 그리고 본인의 주소랑 연락처를 다 공개하시면서 법원에 탄원서 낸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탄원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지금 탄원서 뭐 다 캡처하면은 이거 탄원서 얘기하라고 한 시간 두 시간 그냥 갑니다. 뭐 탄원서는 너무너무 많았고 이걸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일부예요. 여기 가운데 쌓인 탄원서 그 A4용지 쌓인 거 보이시죠? 네. 이 탄원서가 여러분들이 쓰신 글의 그냥 일부입니다. 크흠 네. 이 탄원서가 하나씩 회사에 도착할 때마다 아 이게 내가 혼자 버티는 게 아니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메타콩즈 홀더 분들이랑 같이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리마인드가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도 그래 버티자 이거 어쨌든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니까 버티자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저는 사건 번호 200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메타콩즈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사님의 선처를 강국하게 부탁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약간 울 것 같은데 어이 울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저는 울지 않습니다. 네. 울면은 탈주할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이름도 좀 가렸습니다. 저는 네. 그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름은 모두 가렸습니다. 네. 모모모모모 땡땡땡땡땡땡땡은 홀더들과의 소통창구인 디스코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메타콩즈를 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뭐 저는 유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홀더분들이 유명인이라고 생각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유명인인 이두희 대표를 저격하는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트위터 글 등 매출 200억을 벌었다는 메타콩즈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아직까지 이두희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땡땡땡땡땡땡땡은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은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운영했기에 매출액 200억이 다 사라졌을까요? 고의적으로 어디로 빼돌렸을까요? 이 부분은 이두희님 회사의 법무법인 쪽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홀더들은 법적 분쟁이 길어질까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휴지를 갖다 주셨는데 저는 울지 않습니다. 건조한 로봇처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모와 모모는 현재까지 메타콩즈 생태계 프로젝트를 사신상 손 놓고 있으며 이에 홀더들의 재생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모모는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진으로서 보여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소통 창구인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거의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타콩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사 주소, 회사 연락처로 연락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SNS로 운영 재개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홀더들에게 대하여 무응답 혹은 차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모모는 목소리를 내는 홀더들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의견을 낼 수 없는 커뮤니티 분위기를 조성하고 홀더들 간 분쟁을 유도했습니다. 메타콩즈 NFT 운영을 맡아줄 안 온다. 왜냐하면 뒤에서 혼날 거기 때문에 재건 얘기하면서 분명히 너 이렇게 질질 짠 다음에 넌 죽었어. 뒤에서 분명히 싸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생태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에서 혼날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안 울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아마 지금은 여러분 한만한 뜻이겠지만 이제 뒤에는 이제 남북전쟁이 좀 약간 예상되긴 합니다. 메타콩즈 NFT를 맡아줄 새로운 경영진이 조석기 선인데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메타콩즈 홀더의 입장에서 간결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제 마음도 진짜 너무 똑같았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너그러의 아량으로 판결해 주시길 강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탄원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실명은 다 가렸고 다 홀더 분들이십니다. 다 담지 못했어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쓰셨고 네. 그리고 저희가 법원에 내지도 못한 탄원서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 그리고 심지어 어 몇 분은 재판이 끝나 끝나는데도 보내주셔가지고 아 그냥 마음을 담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사실 진짜 진짜 많이 느꼈고 네.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지금 NFT 프로젝트들 난리난 프로젝트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 진짜 뭐 러그풀 얘기 듣는 프로젝트도 진짜 많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이신 케이스는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저희가 7월부터 1월까지 이 싸움을 벌이는데 아마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이 싸웠으면은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저희는 9월에 이미 저는 저는 그쪽에 합의하자고 얘기했거든요. 아 나 못 버틴다. 원하는 게 돈이면 가져가라. 나는 나는 그냥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거절을 듣고 자리를 만들자 라는 얘기를 거절을 듣고 어 지금 생각하면 왜 나랑 합의하지 않았지? 진짜 그때가 나이스 타이밍이었는데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만나는 거는 거절을 듣고 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황에서 아마 이 홀더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으로 저희는 이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으로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주문 신청인에 대해서 별지 기대한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에서 결정을 해주셨고요. 목적사항은 대표이사 모모의 이사 해임 그 결과 대표이사 해임 그리고 후임이사 이제 나성형 이사가 이제 후임이사로 들어가고 신임이사 세 분을 이제 저희가 올리는 것을 네.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끝났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소송을 진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10월 24일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에 승소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민사 51부 결정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예 사건 번호가 노출이 됐네. 네. 사건 번호 그냥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합니다. 네. 어차피 퍼블릭 인포메이션이라서 저희가 더존 프로그램 회계 맥업 데이터랑 법인 카드 통장 내역 법인 통장 거래 내역 회계장부 내역 그리고 품위서 관련 계약서 계약 이행 결과물 입증 자료 세관계산서 자체 이체 증빙 등 모두 한 것 그리고 모든 정보 그리고 정관까지 해가지고 네. 이제 인용이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승소한 내역이 되게 많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메타콤즈의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 내역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 돈을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동작시켰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때 10월 24일날 네. 등사 가처분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10월 30일날 임시주총의 소지퍼가 가처분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성현 대표이사로 바뀌었고 이사도 모두가 저희 쪽으로 네. 선임이 돼서 드디어 이제 1월 4일날 경영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긴 싸움이었고 이 싸움 동안 저희한테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어깨를 감싸 안 하고 어깨를 이제 묶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진짜 이렇게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버티고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0.2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네. 승리를 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저희는 1월 5일날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승소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메타콩주의 주주들은 주식을 마음껏 처분하지 못합니다. 저희의 허락이 있지 않는 이상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승소를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경영권은 저희가 다 들고 온 거고 저희는 그들의 주식을 비싸게 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너분도 당연히 1도 없습니다. 네. 왜 이 싸움을 벌였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네.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근데 저는 그 결론이 정해진 것을 갈 만한 체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체력은 홀더분들이 함께 버텨서 가지고 네. 여기까지 왔네요. 네. 아예. 이 주식처분, 가처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메타콩주 주주들 네. 채무자죠. 네. 채무자들은 별지 기세된 주식에 대해서 양도나 질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모든 재판에서 승소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이어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공수교대를 하죠. 네. 저희는 그동안 수비만 진짜 많이 했고 계속 때려 맞았고 네. 이제 그들의 공격이었는데 공수교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전 경영진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사로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및 해임의 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1월 30일인가에 이제 재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사에서 이제 다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지금 저희한테 아예 사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임을 진행했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이제 이사들에 대해서는 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처분 신청이 재판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연히 해야죠. 네. 손해배상 우리가 이제 당한 손해 네. 전부 진행하고 있고 요 얘기는 사실 딱 요 한마디만 하고 왜냐면 너무 키워드가 저희한테 안 좋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해임의 처벌에 대한 네. 고발을 진행할 진행했습니다. 네. 진행을 고발을 저희가 이게 좀 약간 되게 재밌게 흘러갔는데 고발을 저희가 안 해도 알아서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홀더분들이 요거를 고발을 저희 대신 진행을 하셨고 네. 네. 진짜 뭐 언급을 본인이 이제 홀더방에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진짜 많은 홀더분들이 이제 뭐지 이거를 신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해주셔가지고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드릴 분이 이제 홀더분 말고 또 계신데 저희 재판에서 모든 승소를 도와주고 계신 법무법인 리인의 정재훈 변호사님 그리고 채민성 변호사님께도 사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법무법인을 검토를 했거든요. 네. 정말 아 이거 다 말씀하시는구나. 네. 하이준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하이준님 진짜 네. 마지막 요 키워드에서 하이준님이 정말 큰일 하셨고 이거는 뭐 하이준님의 작품이라고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홀더방에서 그냥 말씀이 나오네요. 네. 네. 하이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일로 들어오면은 저희가 정말 많은 변호사분들과 법무법인을 검토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최고의 법무법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NFT 관련돼서 지금 소송한다고 나오는 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팀들이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변호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그래서 지금 ERC20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이더스캔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다가 어쨌든 변호사님이랑 미팅하는 건 전부 돈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아닌 교육을 하다가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있는 좀 되게 어이없는 상황을 좀 많이 맞이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통 NFT 러그풀 소송이 멈추거든요. 아 이 변호사님한테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근데 저희는 리인 법무법인의 진행을 검색해보시면 이미 최민성 변호사님은 이 분야에서 완전 선구자이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 없이 딱딱딱 설명드렸더니 바로바로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는 법무법인 리인에 바로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모두 100%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법무법인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이두희 너는 잘못이 없냐. 지금 너에 대해서 횡령이랑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저 횡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하늘사진 있잖아요. 하늘사진. 네 그 경찰서 맞습니다. 네 하늘사진에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교사를 진짜 빡세게 받아요. 저는 제 수입이랑 뭐 이런 것도 다 경찰서에서 오픈을 다 했고 너무 당연히 횡령이니까 제 오픈을 다 하더라고요. 제 수입이랑 그리고 기타 등등 작은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렸고 그리고 제 이치에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회사 돈을 제가 사적인 목적으로 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러나 어쨌든 법의 기준에서 제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나 네 이것이 만약에 법의 기준에서 유죄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네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네 다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 하나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모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 네 저는 그들이 저를 괴롭히기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메타콩지가 걸어온 길을 사실 이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뭐 진짜 많습니다. 근데 짧게 AMA 전에 짧게 한 4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횡령합니다. 진짜 홀더분들이 정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혐의가 나오면은 아니 수사 나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AM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부터 AM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메타콩즈 4행시 했었잖아요. 제가 우리 홀더분들과 뭐라도 소통을 해보려고 진짜 막 사이트 만들고 막 커뮤니케이션 뭐 제가 직접 하는 건 또 고소한다고 할까봐 제가 막 홀더방에서 메타콩즈 4행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권한도 없는데 왜 4행시 하냐. 너 고소 이 얘기 나올까봐 이거를 그 제이파파님이 어나운스 하시고 제가 트위터에서 제이파파님하고 팔로우하고 막 진짜 막 돌려돌려서 막 얘기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제이파파님 트위터 스캠 아니냐. 뭐 팔로우 그때 20명 있었나요? 그때 제이파파님 트위터 스캠 아니냐.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제이파파님이 맞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4행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4행시 우수상 네 근데 이거 읽어주기에는 너무 4행시가 긴데 그래도 4행시니까 당첨된 거니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콩즈와 함께한 약 1년 많은 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잊지 못할 추억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너무나 힘든 시기에 메타콩즈로 인해 많은 힘과 용기를 얻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타인들과 함께 있는 게 어려워져 온라인엔 더더욱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때 메타콩즈와 함께한 길드 덕분에 지금까지 함께 많은 힘과 힘을 얻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콩즈와 함께 대표님과 팀원분들도 우리 홀더들과 함께 웃고 울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큰 힘이 되지 않지만 우리 홀더들도 뒤에서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이라는 시적 허용을 하셨습니다. 옆에 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한데 얼마나 답답하고 눈문나실지 짐작도 가지 않네요. 지니어스에 이어서 이런 다신 상황이 생기신 지니어스를 언급하는 건 약간 아군 적군이 약간 피하시피를 좀 안되긴 합니다. 무척이나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내년 이만쯤에는 홀더분들과 함께 그땐 그랬지라며 같이 손잡고 의지하며 웃고 떠들라 이 차 어떻게 오는데? 네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짐을 올려드려서 죄송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 안 했고 같이 풀어낸 좋은 문제라 풀어낸 좋게 문제를 풀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일개 홀더지만 작게나마 응원의 글을 적습니다. 아 이거 나한테 쓴 편지구나?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게 1등을 하셨고요. 2등은 매도하셨습니까? 당신 타라 어서 타라 할 땐 언제고? 너무합니다. 콩즈 팔고 뭐 하셨나요? 네 회사 이름 두 개가 있네요. 주식장도 안 좋은데 어서 돌아오세요 당신. 이건 지금 딱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슬라이드가 뭐예요? 아닙니까? 네 세 번째 메타콩즈 전 임원주 한 분인데 이 사태에 대해서 홀더 분들에게 최소한 사과라도 하셔야 하지 않나요? 타이밍 좋게 매도한 게 죄가 되나요? 콩밥을 드실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릴 수 없습니다. 증거 있어? 당신 다 고소할 거야. 네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메타콩즈 4행시에 선정이 되셔서 이분들한테 약속한 대로 메타콩즈 한 마리 제가 매수한 거거든요.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몇 분 정도 들으세요? 아 400명을 더 없게 들으세요? 와 이렇게 이렇게 추운 장애 네 많이 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두 번째 이제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진행 상황 사실 기존 경영진은 인수인계 매우 비협조적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 이메일부터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맥콩즈랩.com을 저희가 업무 이메일로 썼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경영진한테 보낸 메일에 캡처를 떠왔습니다. 맥콩즈랩 도메인을 저희한테 달라 그리고 도메인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 소스 코드가 저 도메인에 다 묶여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진짜 밤낮 없이 달렸던 소스 코드가 저 맥콩즈랩 도메인에 다 묶여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이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고대디나 가비아 등을 통해서 도메인을 구입하셨다면 이거는 회사로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도메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디라는 메신저를 썼는데 잔디도 지금 저희가 접근 권한이 없고 그리고 다 오피스라는 데도 저희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의 이메일을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보란듯이 지금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계정을 중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메타콩즈에서 업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인수인계를 해서 경영 권한을 받아왔는데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에. 근데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고 요청하면은 또 충격적인 것은 사실 제 이메일에 계속 접근 제 이메일을 관리자는 로그인 할 수 있거든요. 제 이메일에 아예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협업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GS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협업했다라는 증거가 모든 이메일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이메일이 지금 다 날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업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레코드를 좀 알아야지 아 이런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구나 라고 해야지 이제 그 다음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불가능한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메일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맥홍즈 글로벌 닷컴 글로벌 골뱅이 지메일 닷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트위터나 이런 것들의 이메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밀번호가 싹 다 4개월 전에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다행히 지금 트위터 하나 복구했어요. 트위터는 지금 저희가 비밀번호를 그들이 아직 까먹고 변경을 안 했는지 트위터 하나 딱 살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트위터나 아니면 그래서 지금 실타래서 AM 하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다 접근 권한이 없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AM 보고 계시던데 무조건 보고 계실 거거든요. 보고 계시다면은 네 이메일 도메인 살려주시고 장비 접근 권한 주시고 그리고 다오피스 접근 권한 주시고 그리고 트위터 등 각종 커뮤니티 계정을 다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4개는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꼭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수인계가 지금 어렵고 그리고 인수인계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LGO가 있거든요. LGO가 인수인계의 지금 가장 큰 바틀렉인데 인수인계가 지금 어... 안 되고 있습니다. LGO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O 환불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LGO 저희가 9월에 민팅 자금 중 5억을 기존 경영자한테 전달했고 저희가 통장을 열어보니까 모두 소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환불할 수 있는 그 강은 일단 넘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어... 리빌도 불가능한 게 기존 운영진이 LGO 이미지 파일과 메타데이터 파일을 잔디라는 메신저로 이제 보내줬는데 네 잔디라는 메신저에 지금 접근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메타데이터로 이미지를 씌워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에어드랍도 저희가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베이비 콩즈 홀더 분들과 그리고 각종 이벤트 등으로 이제 LGO 에어드랍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 에어드랍 정보도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갑 주소가 있으면 이건 에어드랍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메타데이터 파일이랑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저희도 리빌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꺼내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 데이터가 저희가 들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진행이 애초에 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LGO 이미지 파일 제작에 약 2억원 1.7억원 정도를 투입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이미지 파일 만들었으면 홀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한테 인수인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접근 권항을 왜 안 주시는지 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를 위해서 진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기승전 이두이 횡령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는 막 LGO 이미지 달라고 하면 이두이 횡령하지 않았냐 잔디 접근 권항 달라고 하면 이두이 횡령하지 않았냐 약간 이 논리적 대화가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으로 횡령을 했다라고 치면 그거랑 이미지 파일 주는 거랑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잔디 접근 권항 주는 것도 횡령을 했다라고 양보를 하더라도 저는 권한이 그게 전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인수인계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네 현재 메타콩즈 재정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콩즈는 남은 자산이 지금 9.1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가상 자산은 한 LGO 남은 돈 포함해가지고 7억 원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현금 자산이 현금이 지금 3천만 원대인데 이것도 지금 0원이 됐다라는 긴급 속보가 와가지고 지금 0원이 됐습니다. 0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또 회계 세무세금이 체납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네 지금 앞에 어저께 CF님께서 0원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무실 보증금이 이제 7천만 원 정도가 남았고 2차 거래 수수료가 1.1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정확하지 않고 지금 저희도 이제 다 오피스 접근이 안 돼가지고 이게 회계의 진행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굵직한 범위에선 요게 남아있는 요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근데 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야 될 비용이 2023년 3월에 집행할 법인세가 16억 원이 남았고 이게 지금 그들이 돈을 어떻게 돌렸는지 저희도 트래킹이 안 돼가지고 일단 매출로 잡고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되면 전부 법인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쨌든 찾지 못하니 그 이제 나간 돈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16억 원의 법인세를 저희가 다 네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근로자 원천세가 이제 1800만 원 정도가 됐고 파트너사 미납대금에 이제 7.5억 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머사이도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CJ도 돈이 나가야 되고 광고비, 메타큰주에서 진행한 광고비 등에 집행 안 된 돈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 이벤트하고 상품비 나가야 될 돈 중에서 상품비 안 나간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머사이에서 그동안 대납했던 서버비랑 그리고 머사이에서 그동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월급은 머사이에서 다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메타큰주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선집행했던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트너 같은 건 파트너 협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선집한 돈이 되게 많은데 사실상 그거는 메타큰주가 내야 되는 돈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선집행한 돈을 이제 돌려받고 한 걸 다 포함하면 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월세가 지금 5개월치 미납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안 내고 있는지 사실 약간 좀 어이가 없습니다. 3,300만 원의 월세가 미납이 됐고 그리고 법인카드도 지금 내야 될 돈들이 좀 있고 경품비도 내야 될 돈이 있고 기타 미납된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지금 하루하루가 좀 약간 새롭긴 합니다. 아, 이것도 안 냈어? 아, 저것도 안 냈어? 네, 이렇게 하루하루가 좀 새롭긴 합니다. 남은 자산은 마이너스 14.96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콩즈바에 나간 돈 메타보헤미아에 나간 돈 톡식에이프에 나간 돈 일렉트로 픽셀 콩즈에 나간 돈 이런 것들을 미회수로 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회수가 되면은 저희가 좀 자금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저희는 일단 회수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수 안 될 거예요. 네, 회수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4억 원에 네, 빚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멋쟁이 사회처럼의 대표 입장에서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사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수가 아니거든요. 빚이 잔뜩 있고 자산화시킬 수 없는 커뮤니티가 딱 남아있는 거 하나 빼고는 인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너무도 당연히 멋쟁이 사회처럼 주주분들은 이거 인수 왜 하냐?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홀더분들이 그동안 보냈던 탄원서 등에 되게 감화된 것도 되게 크고 그리고 저는 NFT랑 이런 블록체인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가 밝기 때문에 이제 저도 사업을 되게 영위를 하려면은 메타콩즈를 이제 살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저는 무조건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거를 인수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멋쟁이 사회처럼 인수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밀어붙인 것도 진짜 큽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게 맞아요. 네, 진짜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멋쟁이 사회처럼 최대주주의 입장으로서 네, 저는 인수결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법인에서 메타콩즈를 이어나가는 것은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고 그냥 안 돼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던지 아니면 경영하는 경인들한테 물어봐도 마이너스 15억 원에서 출발하는 게 맞냐? 이게 뭔데? 라는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메타콩즈는 잔액을 0원으로 맞추는 게 목표고 앞으로 운영은 멋쟁이 사처럼 해서 적극 서포트하는 걸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멋쟁이 사처럼 해서 생기는 수익이 메타콩즈로 가는 게 맞는 경영인지도 스스로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멋쟁이 사처럼 해서 적극 서포트 해가지고 빚은 빚대로 어쨌든 다른 형태로 메꾸고 그리고 나가는 돈은 멋쟁이 사처럼 해서 전액 서포트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웠지 않은 결정이었고 어쨌든 그래도 결정은 났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 회수를 위한 노력도 너무도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만의 기쁨이 아닌 홀더들과의 기쁨으로 같이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회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투입해서 메타콩즈 NFT 바이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백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벤트를 통해서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시상을 통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다시 리워드되는 걸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 모범 프로님 두의정 얼굴 많이 안 좋네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월 때 저를 보신 홀더분들이 진짜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한 55살 정도의 피부 다 상하고 그리고 어쨌든 자금 회수치마다 일정 금액을 투입해서 메타콩즈 NFT 바이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3일 과도하게 지출된 금액의 일부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게 첫 회수거든요. 첫 회수를 했고 그래서 콩즈 3마리 바이백을 해서 홀더분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돌려드릴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가져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가져온 메타콩즈 가격 한 진짜 8이도 갈걸요? 진짜 8이도 갈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에스티메이션 해봤는데 저희는 무조건 전액 회수를 목표로 할 거고 그래서 다 가져오는 방향으로 일단은 진행할 때 다 가져오기가 좀 진행하기 어려우니 최대한 많이 회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회수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백? 바이백 하냐? 얘기할 거고 사실 PFP의 바이백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백 한다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의 인원을 줄이는 거랑 직결이 되면 커뮤니티에 아마 직접 타격이 갈 거고 저는 바이백을 싫어하는 홀더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바이백하는 물량은 모두 홀더분들한테 이벤트를 통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물량은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락업을 걸 예정이고 그리고 3개 이하의 NFT를 보호하시는 홀더분들은 바이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의 NFT를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이 우리 바이백을 통해서 아웃이 되면 이 사람은 아예 나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개 이하가 아닌 4개부터 선을 그어가지고 4개부터 바이백을 진행할 거고 드디어 이제 콘크리트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현대카드랑의 끈은 굉장히 끈끈하고요.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끈끈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거 현대카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콘크리트 이제부터 열심히 푸시를 할 생각이고 아 그래서 콘크리트 얘기 앞으로 저 제 이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동안 막 횡령 막 이러니까 저도 얘기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사를 내면은 그 위크 포인트를 항상 건드려요. 이제 콘크리트랑 현대카드랑 횡령이 키워드를 묶으면서 기사를 계속 내는데 네. 저희는 어쨌든 콘크리트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 네. 그래서 바이백은 콘크리트에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 이하의 NFT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3개 너무 적다. 5개로 하자. 이러면 5개로 계속 올릴 것만 내리진 않을 거예요.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수홀더 분들의 바이백은 저희가 좀 책임져서 바이백을 하는 걸로 왜냐면은 다수홀더 분들 물건 팔 때마다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좀 약간 약간 눈치를 봐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바이백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은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부터 계속 땡땡 땡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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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요거 요거 뭘지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요거 사실 맞추기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데 네. 혹시 이게 퀴ー입니다. 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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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네. 요거 퀴즈입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요거 혹시 이두희 대표 노래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제 평생에 대중을 대중을 대상으로 노래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매콩 생태계 재정이 사실 이거는 어려워요. 못 맞춰요. 사실 못 맞추는 거고 요거는 독립운동가 시상식입니다. 메타콩즈가 경영권을 독립해서 가져오는데 기여하신 홀더 분들한테 저희가 시상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는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이걸 맞추라고? 못 맞추죠. 그래서 맞추는 건 약간 저는 메타콩즈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홀더 분들을 소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네. 이미 뭐 언급이 뭐 그냥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은 즉 제 생각과 그냥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았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약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다 언급하면 ABA 너무 길까봐 딱 두 명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저 그 디스코드 아이디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 언급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도 기여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저 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 없었으면은 사실 메타콩즈 홀더가 이렇게 결집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부셔진 멘탈도 회복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저는 아마 진짜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 네. 이미 뭐 다 아시네요. 네. 누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남채님이십니다. 네. 네. 남채님이 저는 커뮤니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 20일부터 콩즈 라디오를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남자 아 남자래 아 남편이 아니라 아빠 아빠 아빠냐 엄마냐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부터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아 그러니까 콩즈 홀더 분들한테 네.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속력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7월에 새벽 3시까지 남채님이 라디오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그 홀더 민심을 진짜 진짜 남채님이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활동을 진짜 많이 진행하셨고 그리고 많은 그 이제 전 경영진들 전 경영진들은 남채님이 키맨이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남채님이 키맨이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 이제 남채님 고소하겠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너는 고소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고소가 시정됐을 때 대부분의 홀더 분들은 사실 엄청 위축되는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채님은 정신적 지지주셨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셨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홀더 구성이었고 이제 현 경영진 네. 저를 포함한 경영진 멘탈이 부셨을 때 저한테 막 DM 그 디스코드 DM 보내주시면서 진짜 장문의 글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정말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셔서 멘탈 케어를 해주신 분이 난채님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홀더 분들도 아마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분들 사실 두 번째 분들 뽑기가 되게 많았고 아 어려웠고 되게 많은 분들에서 그냥 저희도 원래는 여덟 분이었거든요. 네. 여덟 분 한 분 한 분 다 언급하는 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딱 한 분 네. 모시고 왔습니다. 이미 뭐 다 아시는 분이긴 합니다. 네. 호푸능님을 저희는 네. 독립 독립투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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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그냥 이 키워드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호푸능님은 그냥 커뮤니티의 대들보호였다. 네. 호푸능님 뭐 네. 뭐 이견이 없죠. 그냥 우리 메타콩즈 커뮤니티의 대들보호였다. 네. 네. 저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호푸능님이 그냥 이 메타콩즈 커뮤니티를 다 들고 계셨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모든 것을 의견의 중심이셨어요. 근데 호푸능님 뭐 실제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이분이 막 세거나 아니면 말을 막 현란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학력이 아 이건 약간 좀 그런가 막 스탠포도 나왔거나 막 이런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약간 호푸능이 너무 좀 그런가 진짜 보통 사람이거든요. 호푸능님은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보통 사람께서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셨고 그리고 호푸능님께서 그 중심의 역할을 진짜 잘 소화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호푸능님이 이제 커뮤니티의 대들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호푸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분 제외하고도 진짜 많으세요. 네. 뭐 제 머릿속에 나오는 키워드만 하더라도 뭐 루피님 있고 하이준님 있고 뭐 빅서님 있고 그냥 한두분이 아닙니다. 이 커뮤니티를 지키는데 근데 에이랑해님 너무도 당연히 큰일 하셨고 아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이리님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제이리님이 제이리님은 휴가 쓰신 다음에 메타콩즈 살리기 위해서 진짜 연구하신 분이에요. 진짜 모든 휴가를 작년에 막 휴가 쓰고 와가지고 저런 메타콩즈 살리도록 회의 해보시죠. 막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흰구인구님 뭐 되게 많이 커뮤니티 훈이님도 그렇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네. 네. 진짜 노력 많이 뚱이 아닌 신대원님 막 진짜 많죠. 뭐 뭐 캐치디언님 뭐 그냥 한두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빚만 10억 이게 현실화됐는데 네. 네. 빚만 시거님 뭐 진짜 뭐 한두분이 아니셔가지고 또 노무도 다 기억을 전하고 있고 이분들 아니었으면은 네. 메타콩즈 지금 메타콩즈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히 이제 남채님 호프님 외에도 많은 홀더분들이 이제 메타콩즈 독립에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영권 회복 후 첫 번째 공식회사를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콩즈 독립운동가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nft를 바이백해서 독립운동가 분들한테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스코드 롤에 이제 롤을 부여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메타콩즈 독립이 되는데 이분들이 큰 역하셨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시상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개될 구글 폼을 통해서 그 본인이 본인 추천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 이 사람 진짜 대단했다라고 추천하셔도 돼요. 추천하실 때 제한이 없습니다. 메타콩즈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홀더분들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네. 심사가 막 빡빡한 심사는 절대 아닐 거고 어. 이분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건 맞다. 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소 쓰신 분들은 빠짐없이 저한테 해주세요. 이제 타노소 썼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타콩즈 홀더분들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을 네. 아 달란트님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달란트님 전 진짜 달란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쓰신 블로그 글도 한 한 다섯 번 정도 정독했나 네. 제일리님 인터뷰랑 남채님 인터뷰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이번에 이거 슬라이드 만드는데도 달란트님 인터뷰를 계속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평화주의자 흰구흰구 축하합니다. 네. 흰구흰구 님 네. 네. 진짜 엄청하셔서 네. 아 지금도 다 언급하시는 분들 너무 많네요. 네. 새벽하늘님. 아 새벽하늘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하늘님 깨먹었는데 새벽하늘님은 뭔가 지갑을 트랙킹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이제 새벽하늘님한테 부탁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좀비콩즈님 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발표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게 AMA인데 지금 와 한 시간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났네. 여기부터 이제 AMA 시작입니다. 이제 재건계획 여러분 저희 지금까지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약간 걱정이 좀 되거든요. 재건계획을 발표하면은 아 마포건달림도 있고 애니면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네. 아 이제 재건계획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어떤 분들한테는 와 좋다라고 판단하실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맞아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어 저는 일단은 그 누구도 해를 그러니까 만족할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좀 깔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모두를 위한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에 대한 가치는 지켜야 되고 정말 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분열을 안 일으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분들은 무조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될 nft는 총 6개입니다. 그래서 메타콩즈가 있고 너무 당연히 이거 9999번 제거예요. 그리고 지를라가 있고 슈를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지오가 있고 베이비콩즈가 있고 웨어러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nft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이 nft를 생태계도 굉장히 굉장히 많을 뿐더러 개수도 많고 베이비콩은 사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몇만 개까지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엘지오에 투자한 사람과 메타콩즈에 투자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백홍의 mkc로 투자한 사람과 웨어러블의 mkc로 투자한 사람과 지를라의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고민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히 7월부터 저희 7월에 그 구글 폼 했을 때 막 천 개 넘게 의견이 왔었는데 네. 이 생태계를 사는 것을 살리는 것을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네. 그래서 정답은 저희는 다음 슬라이드로 내리긴 했습니다. 메타콩즈를 전면 리브랜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지금 이 그림에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리브랜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매매든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첫 번째고요. 지금 우리 홀더분들은 애정이 굉장히 홀더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해서 어쨌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지만 제가 외부의 미팅만 나가도 진짜 그분들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분들이 얘기하는 메타콩즈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본인들이 실수로 뱉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디 위팅 나가면은 그래서 성매매 홈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사실 합니다. 네. 이거를 극복하기가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좀 현실적이긴 한데 디지털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콩즈 컨텐츠 생산을 위한 메타콩즈 3D 원본 파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메타콩즈 안에 있을 때도 네. 네. 저희도 많이 힘들었는데 백콩이나 엘지오나 지를라나 이런 파일들의 3D 원본 파일이 메타콩즈 경영진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콩즈 브랜딩을 확장하기에 예상이 매우 난항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당시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지금 협업하고 있는 제프월드나 아니면 이런 데랑 협업할 때 그들이 가장 맨 처음에 요청하는 게 3D 모델링 파일이거든요. 근데 3D 모델링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새로 만들고 제프에서 새로 만들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마다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크고 그쪽에서도 3D 모델링 파일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협업을 못한다라는 얘기도 사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날린 기회도 좀 몇 개가 있어서 원본 파일의 부재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협업이 리브랜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리브랜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브랜딩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 다음 슬라이드 열기가 좀 약간 약간 무서운데 네 네 리브랜딩을 진행을 하는데 리브랜딩은 저희가 NFT를 네 두 개로 네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콩즈 NFT 전체는 제네시스 NFT와 에코시스템 NFT로 대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NFT와 생태계 NFT로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린 정말 많은 고려 끝에 내린 네 네 최선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더분들이 아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 딱 나뉠텐데 네 어쩔 수 없는 모두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메타콩즈 홀더를 예로 들면 메타콩즈 하나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메타콩즈 하나 들고 계신 분들은 저희의 이제 새로 플랫폼을 오픈할 텐데 플랫폼을 오픈하면 제네시스 NFT가 하나를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메타콩즈 기존에 본인이 들고 있던 메타콩즈 프로즌 NFT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콩즈 프로즈는 거래 안 됩니다. 이 메타콩즈의 마지막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어 인증하는 형태로만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오픈시나 아니면 콘크릿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NFT고 대신 내가 지갑을 옮겨야 될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계속 테스트해 보고 있는데 오픈시에서 근데 아마 지금 제 테스트상은 일단 통관됐고 오픈시에서 거래는 되지 않지만 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NFT로 지금 이제 프로즌 NFT를 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타콩즈 NFT는 이제 제네시스 NFT와 프로즌 NFT로 바뀌고 제네시스 NFT는 이제 2차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 그리고 프로즌 NFT는 메타마스크에서도 전송이 안 되고 특정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 지갑으로 전송만 가능하되 이제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내가 이 메타콩즈의 마지막 주인이었다 라는 것을 인증하는 형태로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네시스 NFT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NFT는 메타콩즈 NFT는 제네시스 NFT로 1대1 마이그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즉 바꿔 말하면 총 1,000개가 발행이 되고 근데 지금 메타콩즈 NFT는 1,000개가 아니에요. 9,000 몇 갠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1,000개까지 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1,000개로 일단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어쩌면 하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월 중순부터, 아 이거 슬라이드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수정 못했네 이거는 수정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내지는 하순부터 마이그레이션을 할 거고 2주간은 마이그레이션을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일주일에 이거 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금액은 바뀔 거고 아마 금액은 익스포네셜리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좀 푸쉬를 해야 저희도 운영하기가 편해가지고 아마 일주일에 10 USDC씩 천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스포네셜리 확 증가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비용은 이제 2주간 2주 뒤에는 발생할 거다. 그리고 기존 랭킹은 너무 당연히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에서 유지할 거고 그리고 기존 운영진 지감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7개의 룰로 이제 제네시스 NFT를 네 발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서 잠깐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질문 엄청 쌓였네 네 어 냉동콘은 어디다 써야 될까 이거는 이제 2차 창작물에 쓰이는 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타콘즈를 통해서 2차 창작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아서 2차 창작 용도로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AM에 지금 500분 들으세요? 네 와 씨 와 네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아 킹쿵캐빈님 두인님 강의 듣고 나니까 아 이거 이 방법이 떠올라 네 네 NFT의 트랜스퍼를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막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릴라, 지릴라, 엘지오, 백홍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네 지릴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아 그냥 말씀을 계속 진행한 다음에 Q&A 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네 그럼 이제 에코 시스템 NFT 즉 지릴라, 슈릴라, 백홍, 엘지오는 어떻게 되느냐 네 지릴라, 슈릴라, 백홍, 엘지오, 엘지오, 엘피티는 에코 시스템, 엘피티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만 개를 발행할 예정이고 에코 시스템, 엘피티는 만 개를 발행할 예정이고 2월 중순부터 똑같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것도 2주간 무료 마이그레이션 진행하고 요거는 가격을 메타콩즈보단 10분의 1 가격으로 하되 요것도 익스포네션리 증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 가격으로 빨리 NFT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좀 푸시를 할 생각이고요 모두 이더리움 체인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 체인에 있는 것은 전부 이더리움으로 옮길 생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운영진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지릴라 슈릴라 백홍 엘지오가 만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방정식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고요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을 종합해서 비율을 추후에 어나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일주일 내로 저희가 어나운스 할 것 같은데 지릴라 엘지오 슈릴라 베이비콩즈 웨어러블 요 5개까지 해가지고 룰을 만들도록 할 거고 웨어러블은 현재 거래량이 진짜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산에 따르면 웨어러블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NFT로 컨버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이 향후 지금부터 거래되는 양도 체크를 할 거거든요 거래가 잘 되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면은 추후에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무런 감정 넣지 않고 그냥 거래량과 가격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접근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그 포뮬레이션은 사실 되게 많아요 뭐 주식시장에서 이미 엄청나게 이제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의 가격과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포함한 그 포뮬레이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알려진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콩주어 PFP도 말씀하시는데 이 롤에서 무료로 드랍된 NFT는 일단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진짜 살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돈 주고 산 내지는 민팅했던 그런 NFT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이거 해결을 위한 모든 것을 네 그리고 파트너십 NFT 얘기가 나오는데 파트너십 NFT는 저희도 일단 다 리셋을 하고 천천히 다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트너십 그동안 맺었던 NFT들 지금 막 난리 난 데도 있고 되게 조용한 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팀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어나운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홀더분들의 가격이 아 가격이래 아니 분위기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또 하나 나왔잖아요 이거 그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그림들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담은 역사를 담은 새로운 스토리가 출발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1945년 1950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를 세웠잖아요 그전에는 다른 회사... 아니 회사를 세웠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불렸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애국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세워나가고 이런 것들을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저희는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회복 후 두 번째 공식 행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 행사는 제네시스 NFT 그리고 에코시스트 NFT의 작화 레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작가 분들을 모시고 홀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더 분들이 이 그림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자로 간다 아니면 사람으로 간다 우리는 아니면 극단적으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병뚜껑으로 갈 수 있겠죠 우리는 병뚜껑 NFT로 간다 이거는 예로 든 겁니다 이거 모든 것을 홀더 분들의 의견으로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홀더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싶고 그 모든 것을 홀더 분들과 새롭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당연히 우리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할 거고 이거를 프로듀스 101처럼 이렇게 레이스를 붙일지 아니면 투표를 할지 아니면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가지고 토론을 시킬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거의 며칠째 밤새서 별의별 행사를 다 기획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준비해가지고 이 마저도 우리의 스토리로 해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 얼굴로 하자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 얼굴은 안 됩니다 제 얼굴은 아니고 새로운 NFT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픈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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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안 나오는 MKC 이게 MKC를 제가 개발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MKC는 제가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없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팩트를 전달드리면 제가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KC는 이제 가지고 가야죠 MKC 가지고 가야 되는데 MKC는 가지고 갈 거라서 내일이죠 1월 14일 오후 8시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스냅샷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냅샷을 기반으로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는 저희는 일단은 멈추고 이 스냅샷을 기준으로 이 홀더 분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보답을 해야 될지 내지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지는 이거는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홀더 분들 막 더 늘어나고 이러면 저희도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MKC를 내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스냅샷 뜨고 MKC, 오후 MKC 둘 다 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는 책임을 거기까지만 짓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시죠 내일까지 하루 더 원래는 오늘까지 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하루로 더 줘서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해서 저희 A매인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좀 때려 맞아서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커뮤니티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팀원들 지금 다 표정이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라는 표정으로 다 지금 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 홀더 분들의 의견에 힘 받고 이제 자쿠아 레이스부터 해서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아디즈 NFT인데 과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온리 포머였습니다 이제 어 나 저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뭔지도 모르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고 그 포머를 잘하는 팀이 가격을 잘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포머를 일으키는 이벤트들이 되게 많았죠 이걸 사면 이거 해준다 이걸 사면 이거 해주고 이걸 이거 이거 사면 이것도 해준다 막 이런 그 쉽게 표현하면 그냥 그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스킴이 굉장히 잘 동작했던 게 포머인데 거기에 지금 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창구도 계속 만들어주면서 그 포머 형태로 NFT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 포머 대놓고 포머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저도 사실 거기에 한몫했다라고 하는 제 인터뷰도 되게 많은데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실체가 없는데 미래가치는 굉장히 커 보이고 이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본다라는 생각에 논리를 어쨌든 뭔가 탑을 쌓으려면은 그 기반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기반이 되는 뭔가가 저는 메타버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상태는 메타버스에 베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메타버스 지금 우리는 그것과 관계론이 없다라고 저는 선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열리면은 그때 천천히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나서가지고 메타버스니까 사세요 이런 얘기는 저는 그만하고 싶고요 그러면 PFP NFT는 도대체 뭔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커뮤니티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브랜드의 탄생이 저는 PFP NF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짜 많은 브랜드들 뭐 진짜 최고의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뭐 디즈니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최고의 브랜드들도 디즈니가 올해가 아마 100주년일걸요 네 그 산업혁명 시절에 이제 여러가지 테크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브랜드지 그게 막 천년 뭐 이렇게 된 브랜드가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지금 이 커뮤니티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새롭게 생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브랜드가 출발을 하면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로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팬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는 탄생을 합니다 그 PFP NFT는 그 둘을 갖추고 물론 우리가 마이너스 15억이긴 한데 멋사에서 부을 거긴 하니까 이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팬과 돈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 둘을 충족하고 있으니 팬은 여러분들이고 돈은 멋사에서 부을 거긴 하니 저는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기반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브스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은 뭐 에디터트 픽이래 발음이 엉망진창이네 픽이긴 한데 How NFT 블루칩's plan to take on 디즈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디즈니를 NFT 블루칩들이 어떻게 잡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NFT가 가야 될 거는 이렇게 디즈니나 아니면 뭐 코카콜라나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둘리 얘기했더니 아까 팀에서 둘리 그게 뭔데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둘리를 모르십니까? 아 요즘 MG세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셀롬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사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큰 세대로서 그냥 에반게리온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요즘 슬램덩크 핫하잖아요 아 슬램덩크가 있네 다 만화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인데 저희는 이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이제 저희가 나가는 활동들 콜더들이 하는 커뮤니티 활동들이 다 기반으로 된 새로운 브랜드가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홀더 분들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라는 키워드로 우리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그 과정에서 홀더 분들의 돈을 통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홀더 분들의 활동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홀더 분들과 새로 개척을 할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성장 공동체가 우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함으로써 네 와 1시간 반에 걸친 AMA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날이 와서 저도 매우 감격스럽고 앞으로 지금부터 자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